3일 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죠.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는데 사람을 정말 사람으로 만나자. 그러면 사람을 사람으로 만나는 그 실체는 뭐냐? 아주 작은 일도 그분에게 묻고 운운하고 부탁하여 당신 일이 되게 하자. 이것을 좀 잘 잊지 않으시면 좋겠다 싶고요. 또 시종일관 우리가 사례관련한 업무도 이런 사회사과라고 일하기 때문에 모든 과정마다 이런 것들이 녹아내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면 좋고 또 하다가 어렵거나 힘들 때는 공부한 책이 있으니까 책을 다 찾아보면 좋고 또 동료와 나누면 좋고 그런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작지만 꾸준히 밀고 나가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찾아가서 만나서 같이 공리할게요. 3일간 함께해서 고맙습니다. 행복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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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